정신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행운의 돌아올 행운의 남자 김희재의 인사드립니다. 빈! 승! 저 오랜만에 경례를 다시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. 제가 미션트로시 나오고 나서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분에 다시 와서 여기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해분에 오게 되었습니다.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마 이 행사는 준비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도록 하셨을텐데 우리 해군 참고총장님을 비롯해서 공모전제 정말 감사드리고 가장 많이 애쓰고 힘든 분들은 바로 여기 뒤에 계시는 수병분들입니다. 큰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이 땅에 저희 행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으시길 바라구요 이어서 채널을 따라 따라와 함께 더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펀치 공모전제